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의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감감무 소식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폭락하고 있는 게임주 최근 들어 흐름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두개의 주식은 충분히 담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저 기린은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슬프긴 하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또 오를거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버티면 오를텐데. 하지만 한번 올라간 치킨값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치킨값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디서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SK아닉스.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뉴스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린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 증시 미국 긴축 그리고 중국 도시봉쇄 부담 차별화 장세 지속. 매주매주 똑같은 뉴스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한 악재 때문에 증시가 안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내용은 바뀐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의 실적 전망에 따라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nh 투자증권은 미국의 연중 긴축 우려와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 등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짚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주 코스피 예상 범위는 2680에서 2800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장이 장이 좀 안좋아서 이미 2680을 깨고 내려갔지만.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장 마무리는 어느정도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fmc 정례회의에서 0.5% 금리인상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까지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5월 3일,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주죠. 그때가 되면 fmc 걸리고 빅스텝이 딱 진행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귀신같이 선반영이란 이름으로 증시가 다시 또 랠리를 할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곧 끝날 것 같던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도시 봉쇄를 인해 경기 하강 초짐이 보이자 지급준비율을 0.25 인하했지만 시장이 예상하던 금리나는 단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5월에서 6월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 MLF와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딱 이것만 봤을 때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는 증시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코스피 2900 라인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현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조금 힘든 장에서도 내 종목에 자신 있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뷰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증시가 올라야 우리의 기분이 좀 풀리고 주식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말을 할 텐데 빠르게 좀 증시가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그만해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액티브 ETF, 미국 ETF 산업 ETF, 미국 달러 선물 ETN 이렇게 세 가지가 나란히 상장한다고 하며 그리고 27일에는 신한지의 9호 스펙이 상장하며 28일은 실감형 콘텐츠 전문 기업인 4x4 신형 해피 투모로 제7호 스펙도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상상인 제3호 스펙이 신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x4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간 점검 결과는 어떤지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중간 점검, 항공 리오프닝 주의의 기대감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이전 S&P 5배 기업 실적 발표를 중간 점검한 결과 리오프닝 업종의 개선이 주목할 만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리오프닝 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원가 상승은 섹터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약 80%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EPS를 발표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현황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재 섹터가 실적이 좋았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안 좋았던 게 어딘가 봤더니 IT, 경기 소비재 이러한 실적이 기대보다 부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적 발표 이후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인 섹터는 바로 항공주인데요. 항공주들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기대만큼은 잘 나온 게 아니었으나 그러나 시장은 리오프닝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으로 필수 소비재,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필수 소비재가 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호재가 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아까 보니까 10%인가 오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우수한 임상 3상 결과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달 중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대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얼마나 데이터가 잘 나왔나 봤더니 면역원성 측면에서 대조 백신인 박스제브리아 이 백신 대비 4주 간격 2회 투여시 우위성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감염성을 중화해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중화항체 분석에서 대조 백신 대비 중화항체를 월동하게 높이는 우위성을 확인했으며 또한 접종 후 중화항체가 4배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항체 전환율 역시 대조 백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데이터는 이달 중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SK파사 코로나 백신에 성공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대요. 물론 아직까지 정식 품목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당연히 좋은 결과 나와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길이 코로나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매년 뭐 맞죠? 맞습니다 독감주사 맞죠? 그것처럼 아마도 향후 최소한 몇 년 이상 그 정도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백신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달성한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적도 증가할 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 번째 미국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갑갑한 뉴스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로 무섭게 추격 이재용 없는 삼성전자 투자 올스토어 최근 들어 삼성전자 M&A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결정한 미국 테일러 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 이후 이렇다 할 반도체 투자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 성장 확보에 다른 축인 M&A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부회장이 아직 가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저기서는 이걸 딱 보고 야 근데 이거랑 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이러한 M&A를 할 필요가 조금 없지 않나 그러한 위험부담을 조금 피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1조 원 이상의 M&A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 K-반도체 위상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계 반도체 생산 장비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8년 만에도 반도체 장비 구입에 131억 달러를 썼던 중국은 지난해 2배가 넘는 296억 달러를 지출해 2년 연속 장비 구입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 반도체 자금률이 15.8%에 그치고 있지만 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좀 다르겠지만 뭔가 이걸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잘 나오고 있으면 그 뒤를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죠. 그리고 결국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완벽하게 따라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만큼은 꼭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조금 가지고 주식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만큼은 선두를 뺏기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떤 갭이 오를지 그런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해봐야겠죠. 이번 뉴스에서는 DB금융투자가 추천하는 기업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KTSOL 등 수익길의 이유는 DB금투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결합 알파모델 상위 10%의 수익률이 1.36%로 코스피백 동일 가정지수 수익률 0.88%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DB금투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합 알파모델 상위 10%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위 20개 중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수는 총 14개로 주간 수익률 상위로는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상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번주에도 한번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시각을 잃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주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있나 봤더니 DB금투는 이번주 결합 알파모델 상위 10% 종목으로 KT, LX인터내셔널, SOL, DB손해보험 이러한 기업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겠죠. 맹목적으로 이거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주에 어떤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위기업들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벨루이션 측면에서는 BNK금융지주, LX인터내셔널, 우리금융지주 등 모멘텀 관점에서는 SOL, DB손해보험, 영원무역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합니다. 절대 절대 맹목적인 매수는 금지라는 거 알고 있죠. 다음입니다. 제2의 위메이드 찾아라 위험에도 손가는 P2E 게임주 작년 P2E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미르퍼와 같이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P2E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데요. 하지만 게임 관련 종목들이 올해 들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게임주에 단기적 전망이 밝지 않고 규제 이슈와 단기적 과열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P2E를 표방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향후 장기적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어떠한 게임주를 봐야 되는가 딱 봤더니 카카오 게임주와 넷마블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대형사들은 왜 안될지 한번 물어봤더니 P2E에 대해서 보수적이며 그리고 중견 게임사들은 그동안 보여준 게임의 흥행실적을 보면은 신작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혁신적인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견 게임사들은 게임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P2E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P2E 없이도 게임 흥행과 성장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기업들을 찾는다면은 이 두 기업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주와 넷마블이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카카오 게임주와 넷마블 이 기업들은 P2E에 대해서 보수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때까지의 게임 흥행 실적을 보면은 웬만해서는 게임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설령 P2E가 개화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친환경 차량 위에서 배송 차량 전기차로 바꾼다. 자 이러한 친환경에 관련된 뉴스는 스타벅스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겠죠. 어쨌든 좋은 방향이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서울 일부 매장의 물류 배송 트랙을 친환경 전기 배송 차량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국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서울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겠죠. 물류 배송 차량을 이용해 원부재료 소모품을 비롯해 푸드와 MD 상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반 물품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전국 1,600여개 매장으로 전달하는데 4월부터 서울시청 4개 매장 그 다음에 강남의 2개 매장에 우선적으로 전기 배송 차량 2대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는 감염가수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뉴스가 MZ세대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MZ세대들은 이러한 뉴스를 보자마자 역시 스타벅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를 먹으면 환경에도 이바지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침 저기리 어제 에어서큘레이터 2개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성풍기 에어컨 최대 규모 행사 딱 이거 보면 뭔가 광고 같지만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냉방가전 행사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벌써 선풍기랑 에어컨 이거를 살 땐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선풍기와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나 증가했으며 그리고 에어컨도 33%나 늘며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른 대형 가정보다 훨씬 더 뛰어날 그러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뭘까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소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물가 이슈에 따라 냉방가전 역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르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불의가 된다고 한대요. 또한 공급망 차질로 2018년 폭염 당시 에어컨 구매 대란이 재현이 되며 더위 속에 냉방가전을 제때 구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뭔가 올해는 더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지 않나요? 어쨌든 아래 같은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풍기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선풍기의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문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끔찍한 뉴스죠. BBQ 치킨값 인상 치킨 3만원 시대 온다. 치킨 가격이 이제 2만원대에서 3만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킨 업계는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번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가에서는 치킨 업체들이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최근 비용 상승을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행보라고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작년 말에 교촌치킨의 가격을 인상했고 BHC도 12월에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BQ도 결국 다음 달 2일부터 전메뉴 가격을 2천원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 와중에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박한 이유는 교촌치킨과 BHC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치킨 뿐만 아닙니다. 외식 물가 대부분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판매되는 칼국수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8,115원. 칼국수도 칼국수 나름대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칼국수가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결국 한 끼당 8천원씩 대가 왔구나. 진짜 만원 코앞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까지도 정점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식은 떨어지면 결국 올라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봤죠. 하지만 올라간 치킨 값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데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점 SK하이닉스 지금 매수 기회 목표가 16만원. 키움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되나며 현 주가는 최저점 수준으로 향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대요.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조 9천억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4%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2천억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24%를 예상한다며 하지만 그 와중에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조금 꺾이지만 현 주가는 이미 최저점 수준으로 이 모든 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경기 불안감 확대 등으로 최근 들어 급락하며 당사가 판단하고 있는 단기 최저점 락바텀에 다시 근접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2분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구매자 시장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유리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SK하이닉스의 주봉을 봤을 때 현재 120주선 보라색 선에 근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SK하이닉스의 주봉을 봤을 때 작년 10월처럼 살짝 깨고 내려간 적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하지만 살짝 뚫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120주선을 지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을 조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락바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 번기분들 SK하이닉스 용기 낼 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위아 1분기 실적 터너라운드 증명 매수 유지 한화금투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투자기간 매수 목표주가 8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여했다고 한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 88% 증가한 1조 9,000원, 그 다음에 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생산 차질과 러시아 공장의 가동 중단 여파도 불구하고 SUV 차종 생산 증가에 따른 4륜 구동 시스템의 매출 증가와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차량 부품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2% 증가했고 부분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년대비 0.4% 상승, 전분기 대비 2.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2분기 이후 러시아 공장 중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1분기에 나타날 수익 개선 요건이 유지가 되면서 실적 터라운드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의 실적을 봤을 때 한 5%씩 지속적으로 2년 연속 성장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거의 연평균 2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현대위아의 지금 현재 퍼는 10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번 하락은 기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분들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바이요!